자, 자, 봐봐. 아니, 뭘 하겠지. 아니,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제가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이비인후과가 있어요. 우리는 아침 9시 되면 다 끝나버려, 이 이야기. 난 그래도 7시 40분 정도 알아. 항생제가 세. 그런데 우리는 항생제 안 먹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치킨에 항생제 들어가지. 좋다, 나쁘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. 맛있게 먹어. 이제 우리 만들 해버려. 이제 우리 만들 해버려. 이제 우리 만들 해버려. 커피 사줄게요. 빨리 드세요, 커피. 저 컴배지? 아니, 저 컴배지? 네, 건빠이. 이거 뭐야. 진짜야, 컴배? 왜, 뭐, 아니, 이게. 난 통스러원도 잘해. 오왕이 잘해. 오왕이 잘해. 너무 눈이 많이 오고. 왜냐하면, 어쩌자. 이 손이 너무 많이. 엄청 많아. 그래, 나는 벙찌이 주변에 없어. 엄디를 알려줄게. 네, 아니죠. 어, 아니잖아. 엄디랑. 아니, 엄디랑. 방스만 하나. 벙찌하고. 흙옷. 그 다음에. 낮은 벙으로. 저 벙찌이 많아. 왜 나는 주변에 벙찌이 없어. 예를 들어. 넷 방송 그거 어때요? 그게 활정산. 내가 한 점화. 나도 동시에 술을 못하네. 그냥 입신에서 술을 못해. 그냥 혼자 breaker. 안녕하세요. 오늘, 오늘. 오늘 2시 반에. 오늘 나 했대요. 이제는. 아, 오늘. 오늘, 오늘. 오늘 2시 반에. Creates and. 오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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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벌써 예쁜 눈이 보게 됐어요. 거기서 거울에 가면 됐어. 그럼 끝이 끝났어. 제일 참까네. 근데 이 출기는 지금 페이크 안 들어오시더라고. 다른 사람 다 놀아도 얘기 맞닿았어. 아유 그래 걱정 놓으세요. 내려놓으세요. 잘될 겁니다. 불교진단에 나름 또 챙기더라고요. 그 얘기를 해서 전화 딱 걸었어. 부산에 앞전을 하냐고 같이 돼 있던데. 야, 이 쟤들 뭐 완전히 무기 싫다. 그래서 생각도 안 했죠. 얘는 뭐 주문 같은 거 할 때 이제 막 여기다 내고 얘기합시다. 와, 베이징. 저는 전라도 이 영화는 뭐지. 사실 모르는 게 거잖아요. 근데 100기는, 100기는 여러 번 뵀는데. 13기. 그렇죠? 100기입니다. 20기. 10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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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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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노래가 정말 잘 어울린다. 이 노래는 정말 잘 어울린다. 너무 잘 어울린다. 정말 잘 어울린다.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잘 어울린다. 그렇게 오라베니도 정작이 아니지. 이게 그렇지 알아 알아. 요건 3살때는. 중화도가고. 서희가. 그게 생각이 안 나를 봤어 네가. 술잔의 노화가. 요거는 뭐 없겠죠? 당연히 이래 이래야 난 쏟이 마시니 할 것 같아 당장에 잊어 쏟이 다는 그날 인생 참고로 이러면 제가 술안전 먹고 집에서 박수 엠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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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파크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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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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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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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